자 정답률 43%짜리 28번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 충분히 해볼만 하죠. 28번 29번 30번 둘다 셋다 비교적 비중있게 잘 출제됐고 수혈의 극한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의미 충분히 살리시면 좋아요. 지금은 수혈의 극한도 4점이 반드시 나오는 추세니까요. 자 같이 갑시다. 수혈의 합을 좀 처리해야 극한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혈 실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AN은 공차가 2개의 항 줬으면 끝난거지. 공차가 3인 등차수혈. 그런데 첫째 항도 3이니까 3인이다. 자 이걸 일반항이 이것인 SN으로 읽어주지. 그러면 합과 항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찾는 순간 이것이 일반항인 SN으로 잡아주면 SN에서 SN-을 뺀 녀석이 AN, BN의 제곱이 되겠죠. N번째 항. N 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에서 누굴 뺀다. N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걸 뺀다. 이런거죠. 물론 이 연산 과정은 N이 2 이상일 때만 한정되고요. N이 1일 때는 요요 상수항 때문에 성립하지도 않나요. 사실은. 하지만 질문이 무한대 극한이라 큰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 첫째 항을 집어넣고 요리조리 연산하는 게 아니라 극한을 취하는 게 그만이니까 2 이상인 범위로 한정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변변 빼볼까? N 세제곱에서 N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전개한 걸 빼면 3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의 거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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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야. 마이너스 N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빼면 3은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1을 플러스 해준 게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어? 마이너스 1 요게 잘 보시면 여러분. 요게 보시면. 음. 마이너스 N. 요게는 이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네. 마이너스 1 되네. 지워지네요. 하여튼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AN이 있잖아. 금방 드러나. AN이. 3N이 붙어있는 N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아 니가 AN이라면 니가 BN의 제곱이구나. 금방 알아낼 수 있죠. BN을 찾았습니다. BN은. 양수인. 모든 항이 양수니까 루트를 플러스로 씌워주면 되지. N 마이너스. 괜찮죠? 자 이제 극한을 취합니다. 극한은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BN과 BN 플러스. BN BN. 그냥 바로 집어넣자 루트에 N 마이너스 2랑 루트에 2N 마이너스. 분해. 분해. 분자는 분자는 AN. AN은 3N. 이렇게. 그러면 어? 반차 반차. 다시 말하면 루트 안에 1차야? 루트 안에 1차야? 그래서 곱이 1차가 되죠. 전개 안 해도 돼요. 1차가 된 것과 분자 1차니까. 극한은 루트 1, 루트 2 분의 3이 되겠네요. 루트 2 분의 3. 정답입니다. 2분의 3 루트 2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2번. 에이 많이 틀리면 안 되지. 28분 치고는 쉬웠어요. 사실 진짜. 28분 치고는 쉬웠다. 잊지 마시고. 등차 수혈을 세팅하고 합과 항해 관계를 사용할 수 있냐. 2 이상이니까 N일일 때는 할 필요도 없겠다. 그죠? 극한만 취하면 되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9번. 정답률 12%. 아마 힘이 좀 빠진 것 같아. 그 정도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아직 미적분 여러분 좀 서투르고 공통과목 충분히 풀고 미적분 넘어와서 시간 할애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3차함수잖아. 그죠? 개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 3차함수. 3차함수가 누구냐? 나는 N3제곱분의 8인가요? 4였구나. N3제곱분의 4. X의 3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3차함수다. 그런데 이 3차함수가 PN이라는 점이 있죠? 이 PN이라는 점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래요. 그러니까 3차함수 접선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좌표가 확정될 거야. 그 다음에 저 접선하고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지만 PN에서 접하는. PN에서 접한다는 표현은 안 나와 있는데 직선에 접하지만 P를 지난데 LN에 접하지만 P를 지나면 PN이 접점인거지 뭐. 다를 점 P가 접점인거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 지나기만 하면 접하지 않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자 이거죠. 접선의 방정식. 자. F'X는 누구예요? N3제곱분의 12의 X제곱. 미분계수. 자.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저 곡선까지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이걸 처리하면 되겠네. 그치? 자. 접점을 T, 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 구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T분의 Ft. Ft는 N3제곱분의 4T3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이렇게. 요것이 N3제곱분의 12의 T제곱과 같아라. 라는 요런 방정식이면 충분하겠죠. 넘겨서 풀어주자. 넘겨주면 N3제곱분의 4의 T3제곱 플러스 1은 N3제곱분의 12의 T의 3제곱. 12의 T의 3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N3제곱분의 T3제곱이라는 공통항이 있어도 그냥 방정식이 풀려요. 넘어가면 T1은 1은 N3제곱분의 8의 T3제곱이 되지. 우리는 접점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T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3제곱수 3제곱수를 세팅해 놓은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는 얼마가 되죠? T는 2분의 N이네요. T가 2분의 N이면 Y값은 얼마가 나올까?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F의 2분의 N은 N3제곱분의 4 곱하기 8분의 N3제곱 플러스 1 2분의 3이네. 그죠? 확정. 자, 요점이 2분의 N, 2분의 3인 거야. 요렇게 2분의 N, 2분의 3 요렇게 좌표를 확정짓고 갑니다. 저 P에서 접하는 요 칩시다. P에서 접하면서 X축에도 접하는 원의 반지름만 찾아내시면 극한을 좀 구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죠? 반지름 찾아내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 무엇보다 일단 필수보조선 좀 체크해 놓고 원과 접하는 직선이 나타나면 중심과 연결해서 수직 처리합니다. 나는 이제 뭐가 필요하면 요게 필요해요. 요 길이. 요 길이가 필요한 거지. 뭘 아는데 그러면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각도 정도 알고 이런 거죠. 합동을 이용해서 주로 처리할 텐데 여러분 거리 거리 요걸 알 수 있고 뭐를 좀 처리할까 얘의 비 삼각비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비로 아마 해설지 풀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이게 안 나요? 여러가지 품이 다 가능합니다. 요렇게 구합시다. 우리는. 직선해방정식 은근 괜찮아. 좌표가 있는데 뭐 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잖아. 아까 f'x가 f'x가 뭐였냐면 n3제곱분의 12의 x 제곱이었잖아. 그죠? 기울기가 얼마냐면 접선의 기울기 f'의 2분의 n은 n3제곱분의 12 곱하기 4분의 n제곱이죠. n분의 3이야. 그렇다면 요 직선이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n이랑 기울기 가지는 직선이잖아요. 거기다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n이랑 플러스 2분의 3 정도 요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요점에 x좌표를 대입해가지고 바로 그냥 찾아줘도 되죠. 뭘 찾을까요? y좌표가 반지름이잖아. 요런 게 뭐 괜찮죠. 요런 풀이 합시다. 특별히 더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찾아야 그러면. 둘 사이 거리 찾으면 되나. 둘 사이 거리. 아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요 값인데 요 값은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 1위를 묶어내고 처리하면 n제곱 플러스 9죠. 2분의 요놈이잖아. 괜찮아요? 저게 x좌표 자체니까 우리 반지름 아래는 반지름 아래는 반지름 아래는 전개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nx 플러스 6분의 n 더하기 2분의 3 요렇게 되지. 이거 y절편이네요. 그쵸? 자 아래는 이제 여기다가 요거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n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 통분을 그냥 6으로 해버리죠. 6분의 n 플러스 9 요런 녀석이네. 그쵸? 이 아래의 극한을 취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래에다가 4배 해주고 아래에 4배 해주고 3을 뺀 식의 n제곱 곱해서 극한이래요. 뭐 연산 좀 해줍시다. 어차피 이제 4로 묶어줄 생각이니까 아래에 내서 4분의 3을 뺀 걸 구하자. 분모는 6분의고요. 양수인 거 앞에 쓰자. n 플러스 9 에서 누구를 루트 n에다가 안으로 밀어 넣어. 그래야 비교가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밀어넣으면 n 안에 4차 이렇게 생긴거죠. 그래서 4분의 3을 빼는거에요. 이 4분의 3을 왜 빼나 이제 보면 어느정도 극한을 좀 해볼 줄 알면 이해할 수 있거든.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이거 n제곱이에요. n 두개 곱해가지고 제곱입니다. 제곱 빠졌네. 그러면 n 네제곱 플러스 18의 n제곱인데 9n제곱만 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걸 좀 미세조정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얘를 4분의 3을 뺀거잖아요. 그러면 6분의 1로 통보되면 괜히 최고창계에서 안 망가뜨리려고 2분의 얼마가 돼요. 2분의 3 되죠. 맞죠? 다시 아까 4분의 3이었나? 그러면 4분의 3이 어우 틀렸다. 4분의 3이면 3분의 2가 돼야 되지. 그치? 하여 이 6을 분모로 잡아주려고 하면 여기 되죠? 그러면 분자는 9인가? 2분의 9구나. 2분의 9가 맞죠. 이렇게 3약분하면 4분의 3 굳이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해 준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얘가 6분의 이걸 절반 만들었구나. 이제 풀면서 그걸 못 느끼겠지. 보통 그치? 그리고 하라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찾아냅니다. 괜찮아요? 자, 이걸 4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n제곱을 곱해서 극한을 취할 거잖아. 꼴을 이제 보면 2차 2차 루탄의 4차니까 2차 계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무리식이란 말이야. 유리화해야죠. 유리화합니다. 유리화하면 제곱 n4제곱 제곱한 결과만 씁니다. n의 4제곱 플러스 n제곱의 9배야. 이거랑 맞춰지죠. 플러스 4분의 81 빼기 n4제곱 플러스 9n제곱 그러니까 이 4분의 3을 뺨으로 해서 이 2차항까지 모조리 날라가게 해줬네요.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는 수치였네요. 분자의 4분의 81 남습니다. 분모에 6이 하나 있고 n제곱 플러스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합차로 플러스로 바뀌죠. n4제곱 플러스 9n제곱 이 되죠. 자 이걸 뭘로 나눴다? 이걸 n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n의 제곱을 곱했지. 제곱 여기에다 곱한 거고요. 여기다 써주자. 그래서 이제 이 창을 날리고 이 창을 날리고 다시 이 창을 붙여준 형국이야. 괜히 한번 꼬아 놓은 거죠. 극한 취하면 이제 동차니까 최고점 개수비로 가면 돼요. 너 어디로 가니? 1 1 루트 1 4분의 81 극한은 6분의 4분의 81 다예요. 얼마예요? 자 3정도가 약분이 될 거야. 2남죠? 27 8 8 그렇죠? 8분의 27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 칸을 구할 때 마지막에 40도 곱해 이랬거든? 4로 묶어낸 건데 우리는 160 곱하면 되겠네. 맞죠? 160 1 곱하자. 잠깐 27 2 남고 8 맞죠? 계산해서 미스가 한 군데 있었어요. 보세요. 뭐냐면 조심히 다 풀어놓고 1 1 여기 1 개수비가 1 더하기 루트 1분의 1이 하나 있어요. 그대는 8분의가 아니라 16분의 27입니다. 4 아직 안 곱해놓은 게 하나 있고요. 40을 추가로 곱하라고 했으니까 160 곱하는 거구나. 그러면 270 정답이죠. 이게 그래도 정답률 12%짜리는 아닐 것 같은데 서툴래요. 도형을 푸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이게 3월학평 범위라 낼 게 없어서 이런 건 했다. 앞으로 6평 9평 수능 가면 미적분 미분과 적분으로 꽉 채워질 것이다. 라고 오해하면 28, 29, 30 중에 하나 빵꾸납니다. 수혈의 극한 급수가 작년에 터닝 기조가 변했어요. 비중 있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엽단원이란 건 이제 없어요. 지엽단원이란 건 이제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이런 문항들도 소중히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지엽단원이란 건 소중히 리뷰하시기 바랍니다.